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간리 닌니 다이올린!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간리 닌니입니다. 오늘 저 간리와 닌니가 함께 가는 곳은 바로 또보 시절 겸 저희 팬미팅이 열리는 왕심리 CGV입니다. 구독자님들을 만날 생각에 정말 며칠 동안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포인트 부탁! 지금 행사 대기 중이에요. 아! 기대됩니다. 조금은 긴장되기도 하고요. 어머나 닌니 어딜 들어가! 기다리기 심심해서 영천! 마리오빠 하나 찾아봐요! 이날 팬미팅에 마리 님도 함께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핸드폰 산내경이죠. 드디어 시설 겸 팬미팅의 시간이 슬슬 다가오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찰칵하고 찍었죠. 유라야 놀자의 유라님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합동 팬미팅이 열렸었는데요. 같이 사진도 찍고 영상 촬영도 했습니다. 우리 닌니 엄청 신났죠? 자 드디어 입장! 맨 앞에 앉았어요. 구독자님도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극장판 뚜붓 광고와 또 저희 채널 소개가 되어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 이렇게 뚜붓 극장판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날씨도 좋은데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줘서 정말 기뻐요. 오늘 재밌게 놀고 유라랑도 상품도 많이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갓니니의 갓니 갓니니니의 니뉴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랑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뚜붓 영화도 재미있게 보고 가요. 안녕하세요. PDP 리터 마이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뚜붓 시사회에서 이제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재밌게 노시고 뚜붓 영화도 재미있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갓니니니니의 나이는 몇 살 차일까요? 4살 4살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일은 언제일까요? 4월 27일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애니메이터 체험에서 어떤 캐릭터를 만나보았을까요? 네, 선물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무슨 정신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달렸거든요. 자, 극장판 뚜붓 영화 시작됩니다. 영화 엄청 재밌었어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뚜붓. 연휴 기간 꼭 극장판 뚜붓과 함께하세요. 영화 끝나고 구독자님들 만나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찰칵 푸이푸이 만나서 반가워요. 하트뿅뿅 뿅뿅 이날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많아서 정말 감동했답니다.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단독 팬미팅로 준비할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행사 끝나고 야외에서 단체로 피니스피너 대결도 함께해봤습니다. 또봇 그리고 구독자님들과 함께한 이날 저희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단내는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